두 번! 종호희 빨리 안 뛰어. 더 빨리 뛰어! 뭘 자꾸 CC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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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? 나 봐봐. 왜 자꾸 CC되는 거야? 어? 대답을 해봐. 왜 CC 되냐고. 힘들다고만 CC되면 되냐? 어? 야, 네 친구야? 감사합니다. 아, 좋아. 과정은 감독님이 큰 소리에 질러주셔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.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많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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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